안녕하십니까? 잘생겼어. 잘생겼어. 언니 귀엽다, 아니야? 표정이 좀 이렇게 미국적인구나, 두 분 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파주. 파주. 오늘 좀 색다른 곳. 많이 색다르다. 그렇죠? 지금까지 호텔과는 조금 색다른 곳. 여기도 리조트지? 네. 호텔 앤 리조트. 호텔 앤 리조트. 어머. 이국적인 분위기다. 그렇죠. 약간 태국 같아요. 외국의 온 느낌? 어머, 여기 전망 봐. 나 이렇게 집에 분수 있었으면 좋겠어. 분수? 저렇게. 근데 사실 여기 북한강은 제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북한강이지? 네, 북한강. 앞에. 뷰가. 강뷰. 앞에 봐봐. 나무도 있고, 그렇지? 무슨 동양화 같다. 근데 여기 느낌이 진짜 동남아 같아요. 여기 있다가 스포츠해도 되겠다. 스포츠? 무슨 스포츠. 여기 뭐 썬스키. 아, 좋죠, 좋죠. 저 너무 좋아요. 포트 타기. 저 서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서핑도 되나? 네, 되죠, 되죠. 서핑 배워야겠다. 콜, 콜. 일단 근데 오늘 이현 언니가 또. 그렇지. 스케줄이 있어서 빠지고. 제가 초대를 했어요. 친구를 초대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는 남자들 진짜 많아야죠. 다 친구일 뿐이지. 불러봐봐. 여기 넓다이에 남자친구 다 불러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입니다. 누구야? 어디쯤이야? 다 와가? 어, 나 다 와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지원 언니셔. 편하게 영어로 얘기해도 돼. 외국 친구거든요. 외국 사람이야? 한국말 잘해, 이렇게? 네. 영어로, 영어로 언니한테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 안녕! 들어온다uellement. 오늘 Mexico 남녀가 제일 넓arf near tę아 eastenders path katina. 어, 하이. 오 donate. 오케이, 빨리 조심히 가! 응? 누구, 누구? 아직 안 오시나요? 아직? 혼자가 아니에요. 몇 분이야? 둘. 두 명? 한 명은 저랑 동갑이고요. 한 명은 동생이에요. 배우야? 네. 배우야? 한 명은 배우고 한 명은 가수예요. 그치. 시스타는 아니고. 아까 목소리 들어봤어요, 시스타가 됐어요? 아니. 언니는 먹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웃겨. 시작부터 난리야. 어? 아하! 엄마. 먹을 줄 알았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역시 지원 언니 못지 않아. 지원 언니 못지 않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의 게스트. 친구들. 친구들. 오늘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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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쪽으로 앉으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가 그냥 쫙 빛이 난다, 빛이 나.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와. 소율 씨한테 듣고 온 거예요?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저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너도 한번 나올래?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니콜이랑 같이 여행 가는 경험이 있어요. 일본을 워낙 잘하니까 일본에서 또 카라 하면 또 일본. 맞아, 맞아, 맞아. 너네가 도쿄돔 처음 아니야? 우리나라 케이팝 중에? 여자. 여자. 카라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 그래서 일본을 잘 알고 또 일본어도 잘해요, 둘 다. 일본에서 얼마큼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카라 활동 이후로 혼자 이제 5년 정도 배우 활동을 하고. 배우하고 싶어서?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괜찮아요? 사랑해요? 여자. 잘하시네. 여자. 여자. 언니, 귀엽다. 아니야? 아니, 일본어 다른 나무. 나 일본어 몰라. 표정이 일본 사람 같아. 일본어 할 때 둘 다 표정이 약간 그래요. 얘는 4개국어를 해요. 스페니시아하고 한국어하고 미국어하고 일본어 영어는 미국에서 왔어요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미국적이구나 두 분 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파주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펜트하우스 객실 체크인 됐습니다 지금 방을 보러 갈까요? 네네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칭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거거든 오래된 거라서 뻑뻑해 소리도 나고 소리가 피겅소리네 피겅덕 소리 나 소유야 그러면 소유가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구나 죄송해요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 같아 니코리 꺼에 올리면 되겠다 여기는 이거 안 둘러도 되는구나 오케이 피해 어흐 안녕 피치 펜트하우스 그래서 피이구나 펜트하우스 이런 숙소? 약간 가평이나 이런 쪽에는 펜트하우스처럼 해놓은 데가 좀 많아요 처음 와봤어 저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여기야? 펜트하우스라 했어? 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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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나 I see your view 난 저 문이 어머 괜찮아? 들어가시죠 공동원들 들어가세요. 두옥 봐. 두옥 봐. 어머, 어머. 오, 진짜. 너무 좋아요. 두옥도 멋있다. 북강강이. 아, 이거예요, 이거? 북강강이 이렇게 멋있어? 저기 탄다. 나 저거 타고 싶어. 이거 더 열어볼까? 어떤지? 어머. 언니 또 뭐 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안 물어줘도 돼. 아니, 여기 약간 파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여기 테라스 봤어요? 테라스도 있었어? 아, 여기가 테라스구나? 나 저 쇼파 너무 편할 것 같아. 뭔가, 여기가. 나 그거 가져왔어. 세상에. 사진들이 다 이런 컨셉이네? 그림이 좋아요. 네, 그림이 다 컨셉이. 우와. 우와. 여기 겨울에도 좋겠다. 야. 너무 좋다. 동양화 같다. 약간 동양적이면서 서구적이면서. 뭔가 섞어서 예뻐. 분위기도 되게 겨울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방을 가볼까? 방으로 가볼까요? 일단 1층, 이제 펜트하우스 층에 있는 방부터 보죠. 우리 여기서 자는 거예요, 오늘? 어. 자, 들어가세요. 우와. 세상에. 우와. 북한강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되게 헤비인 페인트다. 헤비인 느낌이 엄청 강렬하고. 색이 주는 편하다. 욕실, 욕실. 욕실을 봐야지, 욕실이 중요하지. 우와. 이 타일이 너무 예쁘네. 이거 발, 이거 말싸지 않은 건가 봐. 아, 그래? 맞아. 이거 진짜 아프다. 아프지, 그게 바로지, 무게 다 쉬우면. 몸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언니, 근데 이거 좀 심하게 아파요. 저 되게 잘 버티는데. 안 아프잖아요? 시원.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센데? 좋다. 살짝 뭔가 그런.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드레스. 아니, 드레스는 너무 넉넉해. 엄청. 여기. 이것도 뭐지 이거? 엄청 크다. 복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복층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하시면서 여태까지. 시상시에서 복층은 처음이야. 여기는 스페인 계단 같다, 그렇죠? 어, 그러네요. 타일이 좀. 와, 여기도 테라스 좋다. 여기, 아. 여기는 여러 명이 와서 파티해야 되겠다. 여기 태닝이네, 태닝스타. 어머, 이 문은 뭐니? 거긴 뭐야? 그냥 바베큐 그릴이랑 손 씻는 데. 여기 피자 구워먹어도 되겠다. 다 덮어. 피자나 삼겹살. 녹색의 풍요로움. 그린의 풍요로움. 그 값이ło? 시대에 피자. 그린의 풍요로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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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회전하는 여태까지는 소품이 열고 오면이 되는 거니. 네,لك. 감사합니다.